뭐 도와드려요? 아 저기 혹시 16동이 어딘지 아세요? 죄송한데 16동은 저도 잘... 아니면 이 지도 보고 어디쯤인지만 대충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? 제가 오늘 수시 면접 있는데 길치라서요 그러니까 11시 면접인데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요 완전 반대인데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좀 잡아도 될까요? 급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루키에서 데려가 올게 한참 사라지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